뼈대에 있는 중년을 위한 나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힌트, 근 감소 막는 관절 갑옷. 관절 갑옷이요? 관절 갑옷? 관절 갑옷? 관절 갑옷? 모르시겠죠? 두 번째 힌트 갑니다. 칼슘과 함께 먹어야 골다공증을 막는. 보통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하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예동이 부족겠네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뜻이라는 나. 심정근인데. 뭐라고요? 뭐라고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저기 우리 화 많아요. 주의해요. 나 칼슘 많이 있죠, 강의 등요? 새해는 자기를 좀 사랑하면서 삽시다. 자, 두 번째 정답 뭐예요? 뭘까요? 나보네슘? 공개해 주세요. 나보네슘. 단백질이요? 단백질이요? 단백질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런 뜻이 있어요? 너무 생뚱맞은 것 같아요. 단백질이 갑자기 나오는데.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아니, 나이 먹을수록 단백질을 꼭 챙기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단백질이 뼈하고 관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뼈가, 뼈 생각하면 선생님 다 칼슘 같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쉽게 이 칼슘을 붙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툴 같은 거? 그렇죠. 칼슘을 벽돌, 단백질을 시멘트라고 상상을 하시면 돼요. 같이 이렇게 이어줘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재밌는 말로 갑옷, 방패, 우리 몸을 지켜주는 방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뼈에 칼슘만 있는 게 아니라요. 단백질, 그중에 단백질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결합 조직을 이루는 걸 콜라겐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려 35%예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아서 쉽게 말해서 밥하고 김치만 먹으면 절대로 골다공증이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단백질을 드셔야 마니 뼈를 칼슘과 마그네슘인 이런 것들이 단백질과 이렇게 딱 밀착을 해서 집을 이루듯이 뼈를 이루어서 뼈 건강을 이뤄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콜라겐 하면 마치 이렇게 주름을 펴주고 피부, 머리카락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120세 장수시대에 콜라겐은 뼈 때문에 정말 필요한 단백질입니다. 그렇군요. 네, 단백질. 이게 병상에 오래 누워있으면 우리 뼈하고 근육이 많이 약해지죠. 실제로 병명에도 우리가 디스유즈 아트로피라는 그런 질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디스유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뼈하고 근육, 신경이 위축, 없어진다는 그런 병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신경과 전문의사인데 뇌경색 환자분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마비가 돼서 이렇게 누워있어서 열심히 치료를 해서 이 마비는 풀렸어요. 그런데 그동안 오래 누워계셔서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육이랑 뼈가 약해지니까 마비는 좋아졌는데 힘이 없어서 걷지를 못하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을 굉장히 제가 진료하면서 많이 섭취하시도록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이 단백질이 뼈하고 근육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뇌 안에 있는 뇌세포에서 신경전달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김한석 씨라고 부르면 김한석 씨가 딱 소리를 듣고 기억을 하잖아요. 이게 내 이름이네. 그 역할을 하는 게 신경전달물질이거든요. 그 신경전달물질을 이루는 게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백질이 없어지면 뇌세포 안에 신경전달물질도 감소가 되죠. 그러면 뇌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뇌기능이 떨어진다는 거는 기억력, 인지기능이 떨어지면서 치매가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뼈 건강을 위한 방패로 또 치매 예방을 위한 근원적인 중노년기에 반드시 챙겨야 할 영양소가 단백질입니다.